지금부터 열심히 공부 하지마! 스마트폰을 왜 공부해? 공부하기 싫다 봐. 학교 갈 때도 공부하는 놈이야. 핸드폰 때문에 공부를 하라고? 싫어. 날 공부해! 싸이코한테 완전히 공부하기 싫어! 공부하기 싫다고! 이게 운동이대. 100만 주문하라. 100만 주문자. 10만 주문자. 10만 주문자. 이거 3개월밖에 안 돼서 떨어. 내가 떨어. 10만 주문자. 난 공부가 싫어. 싫다고. 4만 주문자. 5만 주문자. 10만 주문자. 10만 주문자. 테이크 스마트폰까지 공부해? 공부해 씨야! 테이크는 쉽다